이시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리는 버스는 이제 250번 때 노선이에요 총 9 되구요 아 10대네요 제가 제가 실수는 10대는 10대 9대가 아니고 총 10대구요 이제 지금 보이시는 노선들이 전부 다 저희 이제 마산에서 전부 다 이제 마산에서 전부 다 이제 중리 쪽으로 중리 내서쪽으로 가는 버스 중에 하나 하구요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버스 250번 인데요 250번 같은 경우 이제 그 그 마산 근데 마산에서 출발을 하는데 어 어 로만 같은 경우 이제 또 또 공연 차고 제 출발해서 블루밍 아파 근데 마산 블루밍 아파트 까지 간 노선 중에 하나예요 으 으 최근에 석경을 차고 좀 기면서 이제 각보를 갖다가 해온 초등학교 쪽에서 와서 이제 이마트 좀 가는 이제 노선인데 예 이제 이 러시오 같은 경우 해안도 쪽으로 가는 우선 는 아닌데 해안도 근처 쪽 하는데도 손이야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아무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거 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마트 에서 이제 어시양 쪽으로 마산 어시양 쪽으로 해서 신세계 백화점 쪽으로 가는 노선이구요 신세계 백화점에서 이제 홈플러스 운동장 야구장 홈플러스 인가요 어쨌든 거기를 이제 틀렸다가 석경도 6교까지 또 올라가요 3위 아트 센트 인데 그 지나서 이제 석경도 6교까지 올라가서 이제 중리 쪽으로 가는 거죠 아 아 이로 50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호기하고 상계 2개 다 하는 노선이구요 이런 노선 중에 인제 이루어 흉 말고도 이제 호기하고 상계 2 다 간호사 하나도 있지 256 번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탈마는 노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어 그 다음 노선은 251 번이죠 이거 같은 경우 덕동 창호 제스 출발해서 안개초등학교 가는 노선이 제가 112번 말씀드린 건 똑같은 노선이구요 이제 가는 방향이 이제 거의 이제 그 노선 자체가 이제 뭐 258번 하고 거의 이제 반대방향으로 반대방향으로 가는 거 같다고 보시면 되요 258번 같은 경우 이제 내서 쪽으로 해서 그 내서 165 안전센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는 원계 쪽으로 가는 노선인데 251번 같은 경우 이제 청와병원으로 이제 돌아서 이제 중력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청와병원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오는 상계초등학교 쪽으로 오는 노선이기 때문에 제가 251번에 대해서 좀 좀 안좋은 건 아닌데 좀 선화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실수로 이제 저희 노생 같이 3개 쪽으로 갔었는데 그날 실수로 제가 251번 노선에 제목 방향을 잘못 타가지고 종점까지 갔다가 결국 그날 왔어요 어쩔 수 없이 그 타고 이제 내리려고 하니까 이제 그냥 기사자씨가 타고 이제 제가 내리려고 하니까 그냥 이제 기사자씨가 그냥 이제 그냥 있으라고 해서 내리지 말고 있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종점 한 바퀴 들고 온 경험이 있어요 실수로 이제 제가 방향을 그때 잘 못 타가지고 제가 251번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방향 자체를 제가 정확히 모르다보니까 실수로 잘 못 타가지고 그렇게 된거에요 그때 방향을 잘 못 타가지고 어쨌든 간에 맞은편에서 그 반대방향에서 탔어야 되는데 251번에 그 3개의 롯데마트 바로 앞에 타는게 아니라 3개의 롯데마트에 이제 맞은편에 있는 정류자에 타야 되는데 제가 잘 못 타가지고 실수로 영원까지가 또 그런 기억이 있는 버스고요 아무래도 이제 251번 같은 경우 뭐 이제 일반적인 이제 251번 같은 경우는 삼국시장이라고 해서 이제 삼계쪽으로 갈 때 중간에 한군데 딱 들렀다가 가요 이제 이제 마산으로 나갈 때는 안 들리는데 꼭 삼계에 갈 때만 들리는 버스에요 그 80번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80번은 이제 다만 이제 차이점은 이제 내려올 때는 안 들리는거죠 마산으로 나올 때는 안 들리고 경론대쪽으로 갈 때는 안 들리고 삼계쪽 안개초로 갈 때만 들리고요 어쨌든 80번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 다 들리죠 갈 때도 들리고 올 때 나올 때도 들리고 똑같아요 그런 노선이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 노선이다보니까 저한테는 좀 아찌한 노선이겠네요 좀 이제 그런 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 노선이다보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노선이 252번 같은 경우 이제 덕동 차고지에 출발해서 이제 용남 종점까지 가는 버스인데 이제 마산대학교까지 가는 버스에요 다만 이제 마산대학교 쪽으로 갈 때는 안 들리고요 이제 마산대학교 쪽으로 갈 때는 안 들리고 이제 마산대학교 쪽으로 갈 때는 안 들리고 이제 마산대학교 쪽으로 내려올 때만 이제 마산대학교 잠깐 들렸다가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제 저쪽 그 이제 252번 다시 1번이라고 있는데 그 이제 저희 마산에서 이제 농어촌 버스가 있는데 이제 환승 안 되는 버스라고 있어요 250번 다시 1번 하고 252번 다시 1번이 있는데 총 두 대가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두 대고 이 두 대 말고 이제 시애터미널에 또 두 대가 더 있어요 113번 다시 1번과 114번 다시 1번이 있는데 이제 둘 다 이제 가는 방향이 달라요 113번 다시 1번과 250번 다시 1번은 이제 7원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마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둘 다 7원 가는 방향이고 그 252번 다시 1번하고 114번 다시 1번은 이제 하만으로 가는 버스 중에 하나에요 그 이제 그 노선이랑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252번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뭐 설명드릴 노선이 딱히 아니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노선이죠 그냥 이제 편하게 탈 수 있는 노선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 다음 노선인 253번 같은 경우 이제 독동 차고지로 해서 블루밍 아파트 하고 아까 아까 제가 이제 110번 때 영상에서 113번 소개했을 때는 같은 이제 노선인데요 같은 노선인데요 같은 노선인데 이제 똑같은 노선인데 이제 조금 차고지의 출발해서 이제 블루밍 아파트 라고 허게 가는 버스에요 이 냥한테 호게 쪽으로 가는 버스고요 그냥 54번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54번 확인하고는 이렇게 목적지가 달라서 113번하고 115번인데 253번이 같은 목적지죠 출발지는 다르지만 거의 같은 노선이죠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호계가 있때는 253번이 좀 편하게 타는 것 같아요 몇 대 있다 보니까 그 다음 노선은 254번 노선인데요 이 녀석 같은 경우 당연히 덕도 차고돼서 아마 이 녀석도 출발하겠죠 출발해서 마산대학교 가는 노선입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 마산대학교 가는 노선이고요 이제 116번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마산대학교 가는 노선인데 삼목도로 쪽에서 가요 마산 쪽에 삼목도로 가고 있는데 서울구 입구라고 있어요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이에요 거의 105번하고 거의 이제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인데 중간에 105번은 내려오고요 얘만 이제 끝까지 남아있는 노선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생각이 아니고 가끔씩 이렇게 얘 불러요 약간 이제 마산에 105번하고 263번하고 섞여있는 노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왜그러면은 두 개 다 이제 중간에 내려와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105번도 이제 끝까지 올라왔다가 중간에 내려와죠 26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5번하고 263번에 약간 합쳐놓은 느낌 번호는 다르지만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세한 건 제가 더보기란에 다 올려놓을게요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노선인 255번 같은 경우 이제 평성마을이라고 이제 이 녀석도 이제 그 그 뭐죠 이제 호계쪽으로 가는 녀석이에요 호계 그러니까 253번하고 거의 비슷한데 다만 이제 평성마을 쪽이라고 가는 이제 있어요 거기가 네 좀 근데 253번하고 약간 좀 다른 방향이긴 한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250번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해안도로 가는 버스 중에 하나고요 바다 쪽을 볼 수 있는 녀석 중에 하나예요 바다 해안도로 가는 버스 중에 하나여서 그렇기 때문에 해안도로 쪽으로 가서 이제 도 그 해안도로에 있는 바다를 보고 싶으신 분은 255번 타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마산에 오시면은 예 진짜 좋아요 그 어디서 내리냐면요 거기가 이제 그 자유무역 정문이라고 이제 그 정문이 아니라 자유무역 정문이 아니고 후문인데 거기가 이제 그 근처에 이제 용마.. 아 그 하포저등학교 가는 중간에 이제 정장이 있어요 거기서 내리시면 되는데 거기 정류장 이름이 거기 정류장 이름이 거기 정류장 이름이 거기 정류장 이름이 음.. 아 가야백화죠 어쨌든 간에 그냥 용마고등학교 앞에 내리셔도 돼요 용마고등학교 앞에 내리셔서 조금만 밑으로 걸어오시면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노선이 256번은 이제 가포고등학교에서 출발해서 평성마을까지 가는 노선이네요 역시 255번이랑 목적지는 같네요 다만 출발지가 다를 뿐이죠 가포고등학교 가포고등학교 마산에 가포고등학교 라고 있거든요 그 가포고등학교에서 출발해서 평성마을까지 가는 이제 노선 중에 하나고요 255번 같은 경우 유일하게 아 유일한 건 아닌데 이제 마산 쪽에서 터널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이에요 아마 80번이랑 거의 똑같을 거예요 노선은 거의 이제 진동 쪽으로 가는 80번 노선이랑 거의 비슷할 수도 있어요 자체가 워낙 예 워낙 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노선을 한번 타 본 적이 있는데 국도하고 약간 고속도로 느낌이 조금 그래요 약간 국도하고 고속도로 약간 합쳐놓은 느낌인가요 살짝 예 그 비슷한 느낌인 거 같아요 사실 거기가 고속도로는 아니고 국도인데 국도인데 이제 터널이 있어요 사이즈 터널인가요 뭐 어쨌든 그런 터널이 하나 있는데 그 터널로 가는 유일한 버스고요 저도 이제 3개 말고 호계에 있을 때도 타본 적이 있고 이제 3개 있을 때도 타본 적이 있죠 그 심마산 이제 그 근처까지 가니까 GS 심마산 쪽에 이제 경롬대학교 나무터미널 쪽에 근처는 가니까 이제 그래서 이걸 타면은 이제 GS 슈퍼 GS마차에서 나를 내리면 되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걸 많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거기 만약에 이제 호계나 3개에서 이제 심마산 쪽으로 빨리 가고 싶으신 분들은 256번을 조금 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50번도 있긴 하지만요 그 다음 노선인 257번 같은 경우 유일하게 유일하게 중리를 안 가는 노선이에요 이 노선 같은 경우 여기는 지금 이제 여기 보이는 노선 중에 유일하게 중리 쪽으로 하나도 안 가고요 차원에 이제 석교 쪽으로 가는 노선이요 출발하는 데는 덕동 차고지고요 차원에 석교인가? 석교 쪽에 그 바다 쪽인데 여기가 저 정확히 가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이제 석교까지는 가본 적이 없는데 여 근처 진짜 여 근처 다 가는 데가 여기가 바다 쪽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한번 조용하거나 좀 이제 좀 안 온다운데 편한 데 좀 이제 찾으시는 분은 석교 쪽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창원 쪽에 오시면은 그래서 유일하게 257번이 이제 여기 있는 노선 중에 이제 중리 쪽으로 하나도 안 가는 버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워낙 이 녀석 같은 경우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버스 258번은요 이 녀석도 똑같이 덕동 차고를 출발하는데 목적지는 이제 254번하고 같은 목적지예요 마산대학교로 가는 버스예요 이 녀석 같은 경우 근데 254번형 다르게 이제 회산다리 쪽으로 마산에 이제 어시양으로 해가지고 이제 노비산입구라고 지금은 노비산입구라고 불리는데 정장이름이 원래 거기가 제비산이었거든요 제비산입구였는데 그 근처로 해서 이제 회산다리로 해서 이제 중리 쪽으로 가는 내서 쪽으로 3개 쪽으로 가는 마산 3개 쪽으로 가는 마산 3개 쪽으로 가는 버스 중에 하나죠 마산대학교로 아무래도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갈 때는 마산대학교 갈 때는 258번이 좀 빠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252번이나 252번 다시 아 252번 다시 251번이 빠를 거예요 아무래도 그냥 목적지 안 드리고 바로 가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 같아요 254번하고 258번인데 중간에 틀렸다 나오는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 같아요 258도 그렇고 그 다음 버스에 258 다운버스 259번 같은 경우 평상마을까지 가는 노선이고요 독동차군에 출발을 해서 이 녀석 같은 경우 노선 자체가 이제 250번이랑 거의 굉장히 흡사하게 돼 있어요 거의 이제 약간 흡사한 부분이 너무 많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시장 갈 때부터 어시장에서 똑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시장까지 갈 때는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어시장에서 이제 둘이 만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신재백화점, 홈플러스 그래서 둘이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이제 중2,3건이 딱 지나자마자 헤어져요 250번은 상계쪽으로 일단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계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중2역 쪽으로 이제 가는 방향으로 가고요 259번은 이제 그냥 바로 직진이죠 중2,3건이 바로 직진이죠 이제 바로 호계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호계로 가는 버스죠 거의 이제 250번하고 노선 자체가 흡사해서 거의 이제 둘이 붙어 다니는 정도의 250번하고 259번은 이제 뭐 이제 목적지에 떠나서 이제 거의 이제 노선 자체가 워낙 비슷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의 이제 같은 노선 같은 이제 정장끼리는 아무래도 계속 같이 가는 그런 노선인 거 같아요 워낙 이제 노선 자체가 워낙 이제 똑같고 흡사한 부분 너무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어시랑부터 해서 중2,3거리까지는 거의 259번하고 250번이 둘이 붙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이 네 커플처럼 막 붙어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아마 목적지는 평성마을이니까 아마 아마 그 그 내서 쪽에 그 안성 쪽에 못가서겠죠 거기가 코넝타운 있는 데인가요? 뭐 어쨌든 간에 저수지도 있구나 가는 데가 안성삼거리 아 어쨌든 간에 53번이랑 거의 조금 살짝 흡사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간에 아무튼 259번 같은 경우는 이제 250번 양 노선이 거의 똑같아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흡사한다기 보다는 약간 둘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겹치는 노선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같이 가는 부분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겹치는 부분 같은 노선으로 달린 게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서나 이제 헤어져요 보통은 경남대에서 이제 만나서 헤어지는데 경남대에서 만나자마자 헤어져서 이제 각자 차고자 다르니까 아무래도 근데 둘이 같은 차고대에서 나와서 이제 경남대까지 가는데 경남대 딱 지나자마자 헤어지는 거죠 헤어졌다가 이제 어시양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건데 그 어시양 가는 쪽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가는 거죠 어쨌든 거의 이제 거의 이제 둘이 노선 자체가 많이 겹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나머지는 이제 더보기나에다가 싹 다 올려놓을게요 혹시나 영상 보고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잘 모르시거나 이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해 잘 안 되시는 것들은 혹시 있으면은 이제 질문에 올려주세요 댓글에다가 올려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답변해 드릴게요 뭐 전부 다 이제 뭐 전부 다 이제 확인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 그래도 이제 천천히이라도 이제 바로바로 답변드릴 테니까 궁금한 있으시면은 바로 이제 질문 댓글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버스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할게요 거의 언제쯤 끝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다 끝날 때까지는 조금 힘들 다 끝나 이렇게 되면은 아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이만 빠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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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